두 번째 이슈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SNS 업체인 트위터 사이의 인수전이 진행됐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머스크는 이달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52조의 트위터 인수를 제안했는데요. 이번 트위터 인수 시도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자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참 대단해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면 사실 이런 행동을 안 했겠죠. 논리적이라고 하면. 그런데 워낙 트위터를 좋아하잖아요. 트위터로 다 소통하는 것만큼 너무 좋아해서 사려고 하나 보다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요. 일단 시간 순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달 4일에 이달 초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공시를 했고 그 전까지 트위터 최대 주주는 벵가드 운영이었어요. 8%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 주주였는데 일론 머스크로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M&A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장에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회에 합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 합류를 하면 지분을 이사회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 14.9% 이상을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M&A 아니구나. 그냥 트위터를 더 잘 만들어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갑자기 당일날 합류하기로 한 당일날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답다. 그래서 시장이 또 들썩였는데 그래서 적대적 M&A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실제로 지난 14일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M&A 하겠다라고 서류를 제출하고 트위터의 몸값으로는 52조 8천억 원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약간 붙은 정도 가격인데 트위터 지분 전부를 인수를 해서 상장 폐지시키겠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개인 회사로 만들겠다.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에 그런데 머스크가 트위터에 보낸 제안서를 보면 트위터가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막상 투자해 보니까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그냥 100% 개인 회사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개인의 자유가 좀 침해된다라는 것을 명목으로 해서 지금 적대적인 M&A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트위터 측에서는 갑자기 회사가 개인의 회사로 바뀌게 되는 건데 또 일론 머스크가 이 사회의 급여를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인기 영합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주주들은 그냥 개인 주주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개인 주주들의 주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 사회에 지금 괜히 공감 중인데 300달러 정도 받고 있는데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봉사직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간밤에 트위터 주가가 7%나 올랐던 그런 게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그냥 검토해보겠다. 그렇게밖에 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포이즌필을 발동을 해서 지금 막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 포이즌필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사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머스크를 막기 위해서 포이즌필을 발동을 한 상황이어서 머스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있어서 이 사회의 연봉을 다 없애버리겠다. 참 이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이렇게 유리한 방향이냐 이렇게는 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예전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뭐 하나 썼다고 하면 바로 올라갔었는데 사실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거 아니냐. 주식 시장은 비트코인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트위터의 주가, 테슬라의 주가를 등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도지코인 사태로도 많이 급등락을 연출이 됐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한 우려나 염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머스크가 인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분위기가 더 높은가요? 어떤 게 좀 더 지배적인가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사실 전문가들은 지배적이긴 한데 또 어제 이렇게 7% 오른 거 보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를 박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제시한 그 몸값이 너무 저렴하다. 사실 예전에 트위터가 몸값이 진짜 비쌀 때는 주당 60달러, 70달러 선까지 갔었는데 머스크가 제시한 그 가격이 주당 54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트위터의 잠재가치를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테슬라가 사는 게 아니라 머스크 개인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머스크 집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캐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엄청 많겠지만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크의 재산 대부분이 테슬라랑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 주식인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걸 사실 팔면 또 그들의 주가가 굉장히 내려가고 스페이스X는 비상장 주긴 하지만 그걸 또 팔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낮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머스크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샌가 또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상천의한 방법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분을 더 사들인다거나 하면 굉장히 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갑자기 머스크가 나 이제 못하겠어 하는 순간 또 바로 급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투자, 이번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위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을 꼭 팔로우하셔서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해서 새벽에도 무슨 말 하면 바로 팔든지 사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테슬라 역시나 주가의 변동성이 시가총리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트위터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 분들, 특히나 서학개미 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대일리 이강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